국내 화장품업계 양대 산맥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포시픽이 중국 성과의 지난 2분기 실적 희비가 갈렸습니다.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강화로 실적 회복세를 보였는데요.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5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.4% 증가했습니다.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더우의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성장세를 보여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반면 아모레포시픽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9,048억원, 영업이 42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4.3%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9.5% 줄어든 수치인데요. 국내와 중화권에서 매출이 하락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아모레포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패밀리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매출 부진이 시작됐고 지금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요새는 MZ세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개성 있고 스토리 있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추구하면서 근본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업계는 아모레포시픽의 경우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매출과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이슈가 실적 발목을 잡은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주희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주의 도시